주저 3.7.6.8 주저 오십니다! 종은 주저 37.68 1.37.68 카로론! 다음 택배가 votes? 주저 앉았을 거예요. 저 혼자 했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관절이 힘이 없어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뒤에 슬기가 안겨있으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필사적으로 정말 넘어지지만 말자 라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그때 옆에서 예 고고고 예예 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힘이 되어서 아무 생각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고 싶었어요. 여자도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몇 번의 휘청거림이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해주고 잘 완주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솔직히 물에 빠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를 안 빠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쯔뻔지 장애물이 제일 힘든 줄 알았거든 운동이 제일 힘들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조금이라도 무기 숙여 이 대회 복병 장애물 물웅덩이 깊이 90cm, 길이 10m 얼핏 범위는 쉬워 보이지만 웅덩이 아닌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이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물에 빠지기 일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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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내리막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제일 필요한 남코스입니다. 실제로 많은 참가자들이 물웅덩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인데요. 전날 멤버들과 함께 연습을 하며 친구가 된 스마일 가이 스미스 씨 부부입니다. 한 번도 하하하하 에에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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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에이카 에이카 연예인 하하하 우리 부부들이 이걸 하는지 뭔가 알 것 같아요. 하하하하 3 2 1 2 2 2 2 2 2 2 2 2 3 3 2 2 2 3 3 3 2 2 2 3 3 3 3 4 1 2 혼자 피내세요 마시고 싶다. 1-12-3-1 1-12-3-1 F40 4-1 그러니까두 맞아 Eduardo Sand Mountain Caroline, I can't wait who you'll have next and what you're going to say 저희는 벤, 켈맨, 제이미, 골드슈 이거 하면 진짜 사랑이 훨씬 더 깊고 싶어요 오늘의 캐리스는 이스토니아 캐리스입니다 그녀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아내 얻고 달리기 대회 사랑이 싹 드는 로맨틱 레이스 같지만 사실 연습 없이 출전하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 얻고 달리기의 규칙 파트너를 떨어뜨렸을 경우 반드시 5초 안에 다시 업어야 하는데요 5초 안에 업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저게 한 번 넘어지면은 힘들어 아 나 딴나, 딴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